하하하하 사포님 개세스태아 좀 해라 아 이거 휘바 그리 잡을때 뭐부터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어디가 이 개새끼야 아 블랙 안 빨고 있었네 두지 뻔했네 어우 두지 뻔했네 블랙 안 빨고 있어가지고 강타 쓰고 못잡는게 거의 헤드잼인데 진짜 영어 도는각인데 헤헴 선고를 이용해서 이 새끼 딱가리도 좀 잡아야 되는데 3타를 이용해서 작은걸 정리한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좋았어 네 빨리 인테리어 bl 그 뼈 ile 뼈 뼈 뼈 뼈 fünf 네 뼈 dum 뼈 이 아 보라색이냐? 괜찮아요 딱히 뭐 그 차이는 없을걸로 보이고 아 좀 같이 좀 마 개새끼야 아 존나 힘들어 죽겄네 아뜩이나 메인이어가지고 또 쓰레기여가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탑 리브롬 한번 갈게요 갑니다 도발옹 하세요 도발옹 하세요 도발옹 도발옹 하세요 도발옹 이구나 개새끼야 예 뭐야 어디간거야 이 씨바새끼는 존나 화려해 아 야 씨바 질뻔했다 어 왜이렇게 쎄 야 왜이렇게 쎄 더샤이 어이 씨발 어 집에간다 일단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 쏠킹 말타요 음 다가와라 샀다 일단은 좋아 보좋아 보약한 희망임이구만 야 심각한게 아니라 내가 베인 장애인으로써 얘들아 진짜 판수만 장애인으로써 방금 좀 빡섰다 진짜로 아름다운 하이 의미 north 깔끔하게 6레벨 찍어주고 다시한번 타크한다 말파는 좀 그렇고 음 지금 몇 스택이지? 어디서 보지 지금 스택 다음템 가야 나오나? 지금 내 앞은 만만한게 탑이여 지금 만만한게 탑이여 그나마 지금 이 개두부새끼야 룩렙 찍고 궁구르기 한번 가자 깔끔하게 한번 가자 보다 한번? 갱승당 나오기도 하는데 마이가 마이 버쩍이야 마이 버쩍이야 막 들어가면 안될거같아 한꺼번 하나 더 사주고 진짜 리븐이 그나마 좀 괜찮을거같거든요 베인으로 리븐 잡기도 괜찮고 수월하고 도발 잘 걸어주면은 청가보에다가 더블키는 설마 더블키는 나오겠냐 저복 제가 바로 타킹 갈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지거 있네 보똥 어우 종글링 쟤 나빠서 쎄네 개인종글 추천한새끼 보자 한번 나 닉네이 갱하고 있다 음 아 손고도 안 눌려 스탑 먹어가지고 하아 아 레드도 먹힌각이지 지금 이거 안먹혔냐? 쟨쿵은 없다고 생각하자 미드도 솔킬 음 미리 2렙차 조심 호식대 모락까지만 가자 하아 이지아 아 아 아 진짜 씨발 오늘 진짜 베인 씨발 정글 추추하는 새끼 누구야 이 씨발 나와 베인 정글 추추하는 새끼 나와 아 존나 짱나네 진짜 아 뭐 또 새끼야 아 정글먹다 의문사 존대네 오늘 리본마이에게 아 이건 잡겠다 이건 잡겠다 두발 잘 그면 살겠다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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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성 조인성이네 씨발 어 지리구요 어 또 지리구요 어 넌 또 뭐야 아 그냥 이거 모케 좀 해줘 개새끼들아 아 아이 씨발 아이 씨발 진짜 아이 눈 왜 또 들어 왜 이렇게 빨리 들어 아이 씨발 진짜 어 아 으 이건 진짜 그방 artic continuer 있었었는데 나한테 또 써지네 으아 뭌치겠다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다 많이 힘드네요 아 정글도 없고 아 부르지 마라 나 못간다 내가과 내 골렘은 털어먹었겠다 아우 로라야 죽어라 좀 이 개새끼야 깔끔하구요 서로 처먹으려고 하구요 이 새끼들 사람 아니야 서로 처먹으려고 하잖아 지금 지금 몇 명이 처먹으려고 하냐 지금 블루를 아 블루를 몇 명이 처먹으려고 하냐 지금 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몰라 카로 왕렁이 커 안죽길 잘했어 안죽길 잘한거 같아요 확실히 존나죽고있어 루다므몬 아일파한테 특판 때 졌으면 게임 터졌을듯 저거 확 나오겠다 도발 도발만 도발만 도발 고 그렇지 쏘아 몰락컴, 몰락컴 빨리 뽑아야 되는데 한 만피 왔다, 그분이 왔다 말파이티도 오네 자, 이 새끼를 밀어제끼고 답이 안나오고 쉔쉔쉔쉔, 쉔공 없어? 나는 빡빡이다, 씨발! 제발! 아, 씨발! 말파 공 빼고, 제이덱 말파 공 빼고, 저거 뺐어요 말파 공 빼고, 말파 공 없고 저거 뺐어요 아, 힘들어 아 이득이다 볼 수 있어 이득이다 볼 수 있어 어 오오, 2단속파 하지만 숨은 장식지 못 잡으면 개꿀잼 아 오오, 2단속파 뱊게뱀 스크랩 아 아 아 리븐 따자고 리븐 좀 많이 힘든데 드릿속이 우르키야 야 이제 5스택이잖아 정글은 존나 파바받는 소리인데 이거 레드 먹다가 야 와봐 느낌 안좋아 이거 말씀하는거 아냐? 근데 내가 역전각은 나은거 같아 이 게임은 야 온다 씨발새끼 저거 야 이거 한번 큰그레어 잡자 이새끼 이거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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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야 잡어 이거 잡어 성공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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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했고 산스바 베이적이 각지리였고 좋았어 미래 이새가 야 병샌 적 더블킥 제압되었습니다 아 존나 저 저놈의 적 더블킥 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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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괜찮은 게임이야 아직은 음 어디 모든것을 밟아둔 어디 모든것을 밟아둔 어디 모든것을 밟아둔 포식자 가면은 여러분 추적자 가면은 기본공석1.70 이스팅해 어 근데 잡힐다 개이든 좋아 역전국 나오겠다 역전국 나와 용 가자 용 가자 용 고고 좋아 급해 좋아 도발 설금하고 오케이 마이크 얻는거면 잘 집중하자 와 급급으로 다 지겠다 이거 아 표시 안좋아 말파 있어 말파 말파 있어 말파 야 빼 다 죽어 제발 골카 문제가 아니지 골카 문제가 아니고 말파 고객님 다 죽어 이거냐 아 시발 새끼여 의문사크 남자는 뭐다 여러분들 들어갈 때랑 뺄 때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가 28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남자는 넣을 때랑 뺄 때를 잘 아셔야 됩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뭔 말인지 포괄적으로 제가 좀 넓게 말씀드리는데 들어갈 때와 뺄 때를 잘 아셔야 돼요 진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남자가 한 번 잘못 나오면 훅 갑니다 여름으로 근데 아직 게임은 할만할 것 같다 이거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고 말파 딜템이니까 말파 거 진짜 한 달 때만 궁 잘만 피해주면은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 쉐어나면 리븐 잡자 대체해봐 대체해봐 한번 잡자 이거 지금 원래 리븐 좀 잘 큰 새끼들이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아이 뭐냐 이거 잡는 건데 리븐 딱 QQQ가 그때 넘어가려면 되냐 아 아 선고시발 덤치 왜 이렇게 세 마이 아니 알파 긁히고 나서 선고를 막아야 되잖아 와 미치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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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판 아 다 싸긴 했지만 이 새키들 문제 있어 지금 뭐라걸만 기다려봐 진짜 나 형만믿어 진짜 나만 믿어봐 진짜 손현재컨 구르기가 뭔지 보여줄라니께 오오오오옹 바이키리 지렛고 미드톤 야야야야야하 이거 이긴다 저걸 사러 갈려 그래 아 굴렀는데 또 많이 가보여 굴렀는데 시발 아 굴렀는데 오늘 저 물빨 존나 없어 아 굴렀는데 많이 가보여 굴렀는데 시발 아아 오늘 게임 안돼 그냥 아니 굴렀는데 많이 가보이네 그 그런게 됐네 미치겠냐 아아 와와와와와 죽게 아니에요 지금 죽게임이야 죽게임은 인생게임하고 있는데 강등당해요 저 아 아 아 아 시발 진짜 쉔궁은 폼이냐 쉔한테 당 쉔한테 1점 다하자 쉔한테 전해보세요 가보면서 아 쉔궁은 폼이냐 아니 아 아 뭐라 이게 복기 힘든가 아 계속 다닌다 와드데잇나 이 새끼들 계속 다닌다 지금 뽑아보니 빨카 진짜 한번 찬란하게 한번 굴러보고 싶다 이번 한타 한타 가자 자 찬란하게 한번 굴러고 싶다 진짜로 굶구르기 한번 구르키야 너 말판에 간다 제발 내 가게 안나온다 미안하다 쉔야 말판이 너무 무서워 미안하다 시야타 말판이 너무 무서워 뒤에 끌고 다니는거에요? 크리처 크리처 용리를 라이어킥 시점에서 한마리랑 이처론에 팔아요 지금이다 으으으으으 계이든 아 2대 гол지 않았고요 정말이다네 뭐라보고 볼게 아하 나 이거 미치겠네 우리 게임 너무 안된다 뭐가 개이득이냐 진짜 병신새끼다 널 강태서 이득이야 개이득 진짜 이득 아가리 존나 터네 저 새끼 어 펜델피 아니야 아 멘탈 나간다 이거 아 우리 게임 너무 안풀린다 아 라인 원딜에 갈거야 내 베인전거는 진짜 아닌것 같아요 진짜로 갱가드 손꼽 각자 벽없으면 갱각도 안나오고 진짜 힘들어 힘들어 진짜 이 개새끼들아 더이상 못하겠어 아 시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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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developing 아직 안 끝났다 뭐라고 뜬다잉 찰들란타 가자 야 가자 쉔니 이치 가능하냐 공 무조건 해준다 개인들 개인들 존나쎄 그분 야 용있다 용있어 말탈 용고고 용가용가용가용있어용있어 형 가지말고 홀렛 돌아서가 마이파드 씨발 추가궁이냐 씨발새끼 말파개의 수치다 아 미치겠네 말파때면 안되겠는데 리븐같은건 지킬수있어요 여기만 가면은 지금 말파가 존나 땡겨 자 마이가 기다리고 있을거같은 오 이거 시간만 끌어 시간만 시간만 저 병신 뭐해 개구 뭐해 얜 또 급해라 여어어어 야씨가 홍수연님 어서오세요 홍수연님 어서오세요 홍수연님 어서오세요 홍수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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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제 지내려간다 진짜로 아... 하지마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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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바위바위보 주문룡 550 아 딜렘 보자 씨발 진짜 여러분 저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어 이거 밥 좀 먹고 올게요 문제 있네 이거 음 아